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잠시도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든지 항상 크고 작은 문제는 늘 마치 암탉의 알을 품 듯이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미스테리 수수의 계기로 남아있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마치 세월 속에 묻어버린 그 시간 속에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분명히 자리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갈에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넌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는 것이 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너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이란 말씀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이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나요?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령을 받기를 늘 사모합니다 늘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무데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루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진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했습니다 다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다 죽게 맡겨버리라 염려는 메림나오입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갈라졌다, 찢어졌다,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찢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관계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내가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려면 한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야구버스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문제가 무엇이냐? 그럼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져와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하면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너희가 주고 싶어도 하나님 정의는 법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못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막인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천사입니다 오늘 천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천사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BC 605년 다네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네엘은 그 시대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이 사람은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이 다네엘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굴에 들어갈 만큼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바벨론은 어떠한 국가였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무총리 정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정해놓은 신이 있는데 이 신을 섬겨야 합니다 심지어 그 국가의 법을 정해놓았는데 어떤 법을 정해놓냐면 누구든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적을 쓰게 던져놓는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국무총리인 다네엘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네엘에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네엘은 전과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가서 에루살림을 향하여 창을 열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네엘에서 6장 1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전과 같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에루살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산 사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람은 이 사실을 목격했던 바벨린 제국의 사람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적으로 던져줬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네엘에서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적으로 던져졌을 때 성경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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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천사를 사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시험을 미리 막아버리세요 기도했더니 사자가 삼킬 것을 하나님을 아시고 사적을 봉해버립니다 사적으로 던져줬지만 많은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자가 피해버립니다 그곳에 누가 와 있었습니까? 천사가 와 있었습니다 다네엘은 사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에게 잡혀 먹혀 죽을 이 다네엘을 살려내십니다 그는 그리고 나와서 더 형통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앞에 사자굴 같은 이러한 함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시험에 또 놓여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다네엘처럼 하나님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자 같은 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 입을 봉하게 하시고 하나님 택한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장마슴은 이 다네엘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도에 미쳐버린 사람이냐면 성장마슴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네엘에서 9장 21절 말씀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엎드릴 때마다 성장마슴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네엘에서 9장 21절에 성장 기록하기를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다네엘에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다네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 시작할 때 이미 명령은 떨어집니다 천사에게 하니께서 다네엘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입으로 통해서 하는 말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누가 크게 은총을 입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늘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의 죄까지 자신을 다 뒤집어 쓴 것 같이 끌어안고 죄를 자백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1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네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21일 금식을 할 때에 21일째 되던 날 천사가 가보레일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가보레일이 할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천사가 가보레일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 말이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뭡니까? 누가 시켜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비가 무엇입니까? 겸손해지려고 더 낮아지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으로 살 수 있을까? 낮아지려고 겸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첫날부터 21일 금식 첫날이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네엘서 10장 13절에 하는 말이 12절 13절 연속되는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말로 이나요? 너 말로 말면 내가 왔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기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나쁜 그런 기도가 중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제재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서 10장 13절 말씀이 오게 되면 이 천사 가보레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21일 만에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응답을 받고 하느님께서 내려가라 하셔서 21일 너 기도하는 중간에 첫날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데 바사군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바사군이 어떤 것이냐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악한 영입니다 성도의 기도 응답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공중에 머물고 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므로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단일은 응답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작전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며칠 동안 정해놓고 그 기도를 내가 작전해놨으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것은 내가 정했습니다 그러놓고 그 기도만, 그 시간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응답은 응답이 내게 올 때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작전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일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33세를 일교로 떠나신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4등전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온몸이 묶여 있습니다 감옥은 잠을 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등전 12장 5절 말씀이 보게 되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함께해서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4등전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천사가 왔을 때에 천사가 앞에 서는 순간 묶여있던 것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감옥은 또 저절로 열려 버립니다 계속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바로 기다렸다는 것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는 예수의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능력은 또 쏟아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또 안전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0편 103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능력이 있어 하는 말씀을 행하며 하는 말씀을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베드사 연못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가끔 이 베드사 모세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오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됩니다 천사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응답이 온다고 믿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름에서 나오고 더름은 그리스의 말씀을 말미암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천사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0편 103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호와께 수종 돌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편 103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모든 곳에 다스르시는 모든 곳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히보리스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있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스 1장 4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릇 아닌 사람을 택한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후속 상속자들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천사는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히보리스 1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만천사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만만천사입니다 천만 만만이 무슨 말이냐면 수원을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막이나게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올라갈까 궁금하신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이 있습니다 금 대접입니다 금 그릇에 많은 향이 담겨 있는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금 그릇에 향이 담겼을까요? 이것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5장 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향이 되어요 향이 되어서 어디에 담깁니까? 금 그릇에 담겼는데 왜 금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각국의 언어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국가가 탁 달라도 인족은 달라도 그들이 한결같이 보배로 생각하는 것은 금입니다 만국 공통 화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금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느님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금 그릇에 담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 3제를 말씀해 보게 되면 천사가 계단 곁에 서서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로 드리기 위해서 그 향을 받고 있다 했습니다 천사가 계단 곁에 서 있습니다 금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하늘하는 보호자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럼 기도가 바로 올라가나요? 성경 강좌입니다 계시록 8장 4제를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향연과 기도가 합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올라가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제를 말씀해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 기도가 담긴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단이 있는데 여기 불 재단이 있습니다 불이 담긴 재단에 하늘에 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불을 내가 드린 그 기도가 담긴 금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으로 쏟아버립니다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우레, 음성, 지진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진동합니다 벼락치면 천지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지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각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때 천지를 진동시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의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시 흘러갑니다 희석이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석이아가 왕인데 유단 민족에게 아수르 군사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사는 왕이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하들하고 모여서 어떤 계획을 짜거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내지 않습니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이 보게 되면 희석이아 왕이 이사야 하나님인 종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불의적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의적 기도했더니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이 사실에 관해서 이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황교 19장 35절 말씀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왕과 하나님 종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한 천사를 보냈는데 열황교 1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가 와서 18만 5천명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얼마나 가공할 능력이 있는지 천사 한 명의 오들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천사 한 명이 내게 온다면 우리 가정이 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실은 인류가 시작된 이리로 지금도 계속해서 천사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한 주간에 기도하시다가 천사가 방문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한 가지 말씀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수 1장 6절을 소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내게 다시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데 바로 기도 끝나는 순간 나는 다시 그 기도를 끌어안고 문제를 끌어안고 돌아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내가 기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맞춰서 응답하실 텐데 그까진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남산에서 떠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돌아야 했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자신의 민족이 독립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 없이 이 땅을 떠나십시오 할 때에 그들은 다가패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고난이 있으니 너 알 바 아니요 그 신경 쓰지 마라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때 선한 기도요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천사의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장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은 이렇게 강좌합니다 15에서 1장 6절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크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예수 그리토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토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늘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그 정건신 염려를 이것을 끌어내리십시오 끄집어내세요 어떻게 끄집어내립니까? 기도로 끄집어내세요 기도로 끄집어내시고 대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반드시 일을 행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는 요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요호와가 내게 이같이 말하느라 예리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기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대단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오다가도 이 질병은 차단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 그러면 이 천사는 우리가 예배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황급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하는 말이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종인데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천사의 도움을 받아 범사에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항상 평타는 길 나가게 하실 때에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택하신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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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